무등야마을 최초 학살터입니다. 오늘은 홍춘호 어르신, 실제 생존자이시면 동강마을의 문화해설사로 계신 분의 증언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 3살건데 11살때 홍춘호 할머니다. 그런데 여기는 최초 학살터입니다. 여기는 최초 학살터고 그때 아침이 한 9시 반강 10시 그 사이에 수령들이 올라와가지고 집집마다 댕기면서 이 밧데리에 나오라고 했어요. 광고판 앞밧데리에. 광고판 앞밧데리에 나오면 뭣을 끊고 놈이 연세를 넣으면 빨리 나오라고 했어요. 연세를 넣으면 빨리 나오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이 광고판 앞밧데리에 나오니까 그냥, 그냥 쏴 버렸어요. 그냥 쏴, 그냥 쏴 버리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아홉 사람이 죽고 여기서 할머니, 할머니 하나는 그때 정년 아저씨 하나는 윤정승인 한 아저씨는 저 쪼개밭 속으로 그냥 뛰어내 한 사람만 살아나고 그래서 이 집이 이디 이순간 야방에 있는 사람은 저 목장을 세번에 간 오다가 아까 그 뒤동산에 한 데서 그냥 쏴 버렸네. 거기서 그냥 죽고 그래서 이디서 열 사람의 최초 학살터 여기서 죽은 터. 여기가 광고판 앞밧. 그 생존하신 분은 지금 저쪽에 대나무 밭으로 도망가서 살았다. 살아난 거네. 예. 그 대나무 밭으로 도망간 산 사람은 시에 간 사람은 나이 들도록 오래 살다 죽었었다. 그 아르바이. 그 워낙 빠른 아르바이. 임정승인 한 아르바이인데 그 아르바이 워낙 빠른 아르바이 나도 살고 여기 아르바이는, 여기 아르바이는 이제 멈을 가네, 세발못하네. 세번에 갖다가 총 소리 나니까 막 쥐오다 보면 아까 그 뒤동산에서 딱 맞았으니까 그냥 쏴 버렸네. 거기서 죽고 그 옛날에 보면 이 족대나무, 대나무 있는 데가 다 칩터지 않습니까? 예. 옛날에는 족대가 주로 퍼져나지나 이 시쪽에 한 집이 이제 한 10평, 15평 그저 그렇게 대나무를 심어서 대나무를 심으면 이 대나무로 해겐 동그랗차, 동그량. 동그량, 동그량은 밭에 댕기는 도시락 차롱 또시 저 큰 치물 차롱 또 이 허벅, 응광대는 허벅 물구덕 허벅랑 물구덕 또시 애견디는 애기구덕 또 이 저 고기 써나는 구덕, 대구덕 이 밭에 걸름 뿌리는 골채 이 대나무로 다 만들고 또, 또 대나무로 질수용 그 저 만드는 건 대나무 사짜리가 있어요. 사짜리. 대나무로 해다 납작하게 겁대게 팽팽하게 두드려가서 이 여름에 지운 것 때문에 장판지처럼 여름에 꼬락 놓는 사짜리 대나무로 만든 사짜리에서 여름에는 그 꼬락 놓았다가 겨울 들어가면 팽팽 마랑 묶은 새악 났다가 여름에는 그 사짜리 꼬락이나 여름에 산도록 하겠지 저 대나무 사짜리에서 이 대나무로는 모든 옛날에 시골 필수품이 대나무로만 다 해줄게 이 지금 수쿠리지로 뭐이든지 대나무로 다 대나무서 없어지면 생활할 수가 없어 기억하니 이 나무로 해그네 나무 나무로 해그네 나무로 해서 이 박사기 낭박사기 낭박사기에도 국사발 밥사발 큰 큰 저 도구리 도시 큰 도구리 큰 나무로 해서 큰 도구리 또 대나무로 이 나무로 해서 신발 남신 우린 남신 신어놨어 나 겨울에는 남신 신고 여름에는 초신 신고 겨울에는 눕는 때는 초신 신으면 젖으면 부산 젖어버리카 보다 겨울에는 남신 신고 이 나무로도 이 나무로도 국사발 밥사발 다락 이 밥거리는 밥주걱 국거리는 저 남자 배슬기 나무로도 나무국 대나무국 대나무국 이 나무국은 옛날에 시골의 필수품 모든 것이 다 대나무로 필수품이에요 우리 어르신이 여기서 생존을 했었는데 동강 무등야 마을을 소개를 한다면 옛날에는 어떤 마을이었습니까? 우리 옛날에는 이 무등야 마을은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남쪽 대리에 이렇게 마을이 이렇게 들어와 졌어요 그냥 저 시원하고 여기서는 이제 대나무도 커버나이지만은 삼방산 바다에 초콜렉한 배 들어온 것도 다 보여 놨어요 우리 우리 말에서도 다 보여 놨어요 마당에서도 바당에 배 들어오는 거고 이 삼방산이고 여름에는 아주 시원하고 겨울에는 이렇게 하늘 보름이 이렇게 되니까 따뜻하고 그래서 여기는 살기가 아주 옛날에는 좋은 마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사람들이 많이 살아가지고 한 150포 살고 멀방에도 30포에 하나씩 있었을 거예요 멀방에 지금 다섯 개가 있어요 다섯 개가 있어서 30포에 하나씩 있어나고 옛날에는 아주 살기 좋은 마을이예요 이 시국 때문에 이 이 둥강은 파산돼 버렸지만은 옛날에는 아주 살기 좋은 마을 지금은 사삼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마을이예요 네 지금은 사삼으로 인해서 흔적듯이 잃어버리면 담백계나 남은 담백계나 담백계나 남았는데 옛날에는 아주 푸근하고 살기 좋은 마을이었어요 지금도 여기 사람들이 살았습니까? 그때 시유증 때문에 네 안살아요 여기는 사람 안살아요 여기 여기 사람들은 그 옛날에 여기 살기 시원하고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서 사기 줄거라도 사삼 사건때 그런 일을 그 사람 죽는 걸 너무너무 반했기 때문에 무서워서 여기들은 안했어요 무서워서 결국 여기 사람들은 사내사람도 못 사요 사내사람도 못 사고 경찰 오면 경찰도 못 사고 그러면 양쪽에서 못 사고 그래서 수목만 산 거예요 그때 그냥 이유없는 이유없는 죽임을 당하고 학살 당하고 예 다 거짓말로 해서 뭐 연살난다고 해서 나오면 총살 해버리고 뭐 어린이나 뭐 노인이나 뭐 여성이나 할 거 없이 다 폭도로 몰아서 죽여버리고 그때는 그때는 목숨상간 다 다 죽여버렸어요 목숨상간 걸릴만하면 뭐 걸릴만하면 뭐 짐승이고 뭐 이거 걸릴만하면 다 죽여버렸어요 그때 그때 그때는 우리 한국사람이 그렇게도 독해신디 우리 아기 고무신거고 불쌍해도 못 죽이지만 그냥 아기 업어서 뛰는 것도 그냥 뒤로 총 쏘서 죽여버렸어요 또 임신한 여성을 칼로 배도 갈라서 죽였다고 하는 것도 예 임신한 여자도 물기로 물기로 오니까 밭에서 저 노비매먹으래 영해 나왔다네 그 토버들한테 걸릴나 오라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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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버렸어요 그땐 죽여버렸어요 죽여버렸는데 그 땐 억울하니까 죽여든 그냥 쬐든 그냥 가보니까 그 남편이 뛰어오라네 가보니까 뛰어오라네 목숨은 사라 목숨은 사라네 물 주라네 먹으네 그때 죽어버렸어요 그때 쌍둥이 배 났는데 이제 그 사전소가 끝나도 그 저 애기 그냥 어멍이 그냥 곧이 묻었다네 내 중에는 어멍이 쌍둥이 뵌거 갈라내 묻었다는 그런 말이었어요 우리는 난 보지는 않았는데 그때 곧이 묻은 거 기억했다네 곧이 묻었다네 내가 내 중에는 갈라붙었다고 해 그냥 갈라 엄마 뱃었고 뼈 갈라붙었다고 그래 그 사람 내가 구근새비 연한 사람인데 그 남자 남자 우리 아버지 내가 연결해놨어 걔는 우리집 그 각시영 경위 죽어버린 안에 우리하고 고추 구부려다녔게 우리하고 고추 구부려다녔게 우리하고 고추 다 구부려다녔게 화선 지설 고추 고추 갔는데 화선 지설이 간 다음에 그 몸에 그 캄캄한 데 갇혀진 다음에는 없어져버렸어 그 사람 내가 나올 때는 없어져버렸어 어디 사간 죽었는지 몰라 그때 그대 갇혀진 사람은 다 환불해갈더니 내가 죽여버린 상이라 네